꼬멍아 휴게실은 거 알았죠? 휴게실은 거 알았죠? 우리 꼬멍이 어이구 벌써 하프네요. 우리 아기가 빨리 내려달라는 거죠? 꼬멍이 자 오늘 처음 휴게실에서 쉬는 거예요. 꼬멍이 산책할 거예요.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엄마랑 심희 엄마 봤지? 심희 엄마 결혼식 가는 거야 우리 오늘 춘심이랑 쫑이 영화 못 가지 열심히 열심히 오래오래 살아요 우리 꼬멍이 알았어요? 아이 예뻐 엄마가 많은 거 보여줄게 더 사랑해 줄게 꼬멍이 아이 예뻐 아이 예뻐 내 새끼 아구 예뻐 아구 예뻐 아구 예뻐 우리 꼬멍이 아유 누가 담배를 여기서 이렇게 피었냐 저 담배 흡연구역도 있는데 너무 싫어 엄마 먹어요 꼬멍이? 아 알았어 엄마 물 먹어요 이거 먹어요 엄마? 아 알았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놈 자식이 지가 아주 목마르지 않으면 이걸 덜 해 그치 물 해치는 거 이 덜 목마른 것이 좀 전에 먹어 가지고 엄마 자식 그냥 꼭 이렇게 엄마 옆에 와서 이러고 주무셔야겠습니까? 꼬멍님 네? 꼬멍님이 자세이십니까? 네 좋은 방송 냅두고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? 응? 엄마 자식 아니 꼬멍아 야 이 물개야 너 오바이트를 이렇게 대차게 해 놓고서는 엄마 가방이 왜 올라가도 방석에 있으라니까 방석에 있는 게 낫다고 여기가 꿀렁거린다고 응? 엄마 짐가방이 왜 올라가 있으니까 더 안 좋지? 엄마 말은 들은 척도 안하고 이거 그냥 꼬멍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친구 만났어? 인사했어? 친구야? 꼬멍이 친구예요 인사해요 쟤도 인사했어? 인사 다 했어 꼬멍이 이제 좀 좋아졌어? 저기도 친구 있다 친구한테 가보자 꼬멍아 친구가 이상해? 꼬리는 흔들었는데 이상해